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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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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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나 일어오고 있었어! 너 뭐야! 나랑 뽑혔어! 모든 hydrop 고잉! 레드웅! 파이어! 발! 화이트! 레드웅!! 레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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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랜만이야 모두 우리 한봉 외쳐보고 갑시작할까? 오랜만이다 우리는 고잉 레인저! 좋았어 그거 알지? 오늘 우리는 고잉 레인저를 탈퇴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고잉 레인저를 이제 하기 싫어서 엠블럼을 꽂아야 하는 거야 우리 이름을 꽂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이제 아이돌 하고 싶잖아 난 레인저를 계속 하고 싶어 사실 그래 고잉 레인저의 옐로운 나야 내 머리 색을 봐 내 머리 색까지 노란색으로 물들였어 사실 콘서트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염색했어 레드 너는 가수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는 개그맨 오늘 너가 엠블럼을 우리한테 맡긴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상대방이 누구야? 나는 승관이지 누구야? 문중휘 윤정환 민경 나 호시 나는 원우에게 맡기겠어 원우 블랙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호시가 약하다고 생각해 약해 하지만 블루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 보돈이야 하지만 약해 많이 약해 잠깐 그러면 잡아봐 그러면 내가 명호권 뺏어서 명호권 넣어야 되는 거네 그치 명호권 있어야지 그렇지 내가 엔디 시퀀스 안 찍는 거지? 팀전 같은 개인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좀 열심히 해야지 도우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근데 서사를 한 번 쓰자 원팀으로 가는 그래 우리 원팀 서사를 쓰자 그쪽에도 전달 한 번 해주세요 협동작전 가능하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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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 정할 수 없어 전달하면 안 돼 라야 정할 수 없어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 걔네는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 이거를 내가 그럼 승관이한테 맡기게 내 거를 아 일단? 오케이 알겠어 근데 형 나 근데 은근히 내가 우승점이 낮아 그래? 얘 잘 웃어 호시가 어때? 내가 내 편이야 그래 그래 그럼 호시가 하고 그.. 호시가 잘 웃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가 오늘 와서 다른 사람은 공격할 수도 있잖아 오케이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없어 원팀 우리 한 번 할게 고잉 레인저 이제 다 그만하고 싶잖아 어 그만하면 언제까지 해? 나 머리도 화이팅돼 봉도 안 된다고 봉도 안 된다고? 월급도 안 주고 박사님 그치 그치 박사님 너무하셔 하나 우리 원팀이야 원팀 원팀 화이팅 시작 원팀 원팀 화이팅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만 그렇네 그런 아쉬운 소리 나지 마 레드 아유 마이크 옐로우 미안해 마이크 건드지 말아줘 옐로우 그러지 마 그래 그래 우리 한 번 외쳐보고 시작할까? 그래 오랜만이다 뭐 뭐 뭐? 이야아아아 이야아아 12 12 음 생각보다 엄청 넓다 홍 팀 괜찮습니까? 네 일단 정하니까 승관이가 들고 있대요 디노 씨 빨리 뺏어 주세요 저 뭘 줘요 쿱스 거 원호 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뺏어요 쿱스 형 거 원호 OK 원호 목표예요 쿱스 형도 좀 남아야 돼 맨날 너무 편하게 가려 그래 원호한테 그럼 딜을 하자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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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하자 우린 넘으셨어 쿱스 일단은 전원호한테 가자 야 나 원호 것도 쉽게 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 아닌가? 아닌가? 달가 우리는 고잉 레이저 당신들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겠어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 박사님 잘하고 있니 우리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우 박사님 어디 가십니까 우 박사님 내가 어떻게 너네를 배신하니 너네 다 내 자식 같은 녀석들인데 조슈아 갈까 조슈아 오케이 가자 둘이 한 번에 가도 되겠다 여기 가짜들 가짜들 무서워서 도망치나 내가 왜 무섭지 내가 왜 웃지 아니 가짜들 야 도망가지 마 서명 어딨는데 쳤어 쳤어? 붙었어? 준비 됐나? 우리는 웃어도 되잖아 우리는 우리는 오 위기 야 이걸 방어하다 가자 실패 실패했다 실패했어 실패했어 기다려봐 역시나 실패가 웃기는 건 쉽지 않다 아마 얘야 너야 합동 공격을 준비했나 보은 합동 공격 여러분들의 합동 공격이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 웃지마 블랙핑 블랙핑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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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시선 두 쪽이네 시선 두 쪽이네 시선 두 쪽이네 우와 강하다 아니 가고 있어 라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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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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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가슴이야 등이 아니라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피카츄 100번 포인트 강렬 강렬 바지 강렬 바지 너무 예쁘잖아 강렬 바지 너무 예쁘잖아 아 벌써 눈이 오고 형 나 이거 좀 꽂을게요 꽂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안한다 아 봐줘야지 일단 후퇴한다 일단 후퇴한다 블랙 너의 상렬 내가 아니야 블랙 너의 상렬 내가 아니야 옐로우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호잇 들어가 다이거 프로펠러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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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핏살기는 안 웃긴데 감독님이 뛰어오는데 그 바지가 너무 웃겼잖아요 아 진짜로 하하 하하 와 감독님이 100만 볼트에서 이 바지까지는 연타 아 연타 이거 좀 힘들었다 이거 진짜 야식없어요 야식없어 들리나 도겸아 준희 괴롭혀 준희 준희 해야지 너 뭐해 난 문준희를 공격하면 되는 건가 애들이 다 지금 그 광장 쪽에 다 모여있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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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 한번 하자 공격 한번 공격 한번 오케이 조주차 들어와 조주차 조주차 육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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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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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너는 넌 졌어 너의 기술로 졌어 너의 기술로 쥔거야 자, 알 수 없어. 우리 김민규의 엠블럼 하나 얻었다. 얻어냈다. 나도 내려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김민규의 엠블럼 하나 얻었다. 얻어냈다. 형, 도겸이 거 하나 뺏자. 도겸이 형한테 그래픽 같이 한 번 안 뺏자. 잠깐만! 문준이 가자, 문준이. 다시 저렇게 뛰어다닌다고. 이동엽 이리 와! 이동엽 무서워!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야, 얘들아! 야, 우리 같이 원으로 한 번 공개해볼까? 그럴까? 호랑이 프로펠러! 그럼 실패한 거지? 어. 형, 우리 할 거야? 간다. 야, 여기 싸워, 여기 싸워! 코미같이! 코미같이! 넌 날 가도 놓고 말지! 가도 놓고 말지! 넌 날 가도 놓고 말지! 와, 진짜 미쳤다. 얘네들 진짜. 근데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 어우 어지러워. 저혈압, 저혈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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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아이디어를 좀 더 갖고 만나자고. 그래. 잠깐만! 야, 이리 와. 자, 시작합니다. 우리 캐릭터는 뷰리풀! 넌 내 생각할 것 같아. 뷰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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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야, 이게. 뭐야, 이거. 사랑해. 왜 웃겨, 이거. 뷰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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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아, 너무 갑자기 공격했어. 네, 네, 네. 한 번 더 하자. 뷰리풀! 알겠어, 알겠어. 준 형의 도전을 받아줄 수 있나? 재미있을 거야, 일로 와봐. 자, 우리의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 도겸이는 뷰리풀! 너만 생각하면 뷰리풀! 뷰리풀! 야, 나 진짜 안 웃겨. 아, 괜찮아. 한 번 열어도 했어, 한 번 열어도. 너희 이렇게 잡으면 네가 나한테 해야 되나? 야, 명호한다, 얘들아. 명호한다, 갔다 올게. 명호, 명호. 와, 명호 형? 아니, 여기서 하지. 아, 여기 보는 게 재밌다. 쌍구 게임이 제일 재밌어. 왜, 대박. 아니, 뭐야? 원래 이런 분위기야. 안 먹겠네. 아! 좋다, 잘한다. 야, 명호야, 참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예, 아예. What are you doing that? 라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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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 돼. 라타타타! 라타타타! 나타타! 나타타! 라타타! 나타타타! 나타타la. 나타타! 우리 홈퇴하자. 아, 여기 snake 된다, 순이 없잖아. 아, 우리. 우리 정 alumni, 제 팀 팀 너무 좋아. 우리 팀 internationally! 공격을 너무 준비했어. 우리 팀 집합! 아, 쐈다, 쐈다. 진짜 쐈어요. 어, R 미쳤다. A 쐈다. 형, 그. 한 번 써야 될 것같이. 좀 이따. 아, 혹시 머리끈 있는 거잖아, 머리끈? 아, 없는데.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저기 ya 합동 공격을 해 막. 블랙핑크 막 이런 거. 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합쳐야 될 거 같아 엠벼럼을 죽어도 혼자서는 못 빼서 자, 작전이 하나 있어 우리가 동시에 로봇으로 변신해 앞에 골치 상처를 그 부분에서 웃기서 몇 명이라도 웃으면 몇 개 빼줄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할 수 있는 필살기 기술인 거야 뭔지 알지? 동시에 시작해도 돼? 아 그런 룸은 없었잖아 동시에 누가 이런 거 일단 한 명이라도 뺏을 가능성이 없는 거지 나는 멤버들의 필살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할게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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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요 또? 이거 가시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 할게요, 시작 아드라 아드라 아 예, 털었어, 털었어 오케이, 털었어 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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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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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자 주셔야 되고요 잘했어. 성공했어. 잘했어. 이건 본인은 포기한 거잖아. 그러면 저도 공격하겠습니다. 승관 씨 공격. 도겸아 반가워. 승관아 춤 잘 춘다. 고마워. 근데 이거 다시 그냥 줘도 되는 거야? 진오빠를? 자! 아버지 아까 가셨지? 어머니 오셨구나. 어머니 오셨구나. 주식이 웃겼잖아. 드려야겠다. 칭찬박. 우리 아까 말하고 우리 비슷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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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코인레인저 합퇴! 코인레인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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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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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리 웃었어. 근데 나 같이 안 당했어. 안 당했어? 같이 안 당했어. 왜 안 했어? 코인레인저 합퇴! 타이!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터치 누구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나 터치 당했잖아. 그냥 한 거야 우리는. 웃긴데. 왜 하세요? 이게 위에 남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남는 게 있는 거야? 잠깐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잠깐 얘기하면 조금만 한 10분만 더 열심히 이거 내가 봤을 때 10분 더 할 거야? 하늘에 떠 있는 트론 카메라 야 이제 하다 하다 그냥 대놓고 작전하고 서로 웃기기로 갔네 가자! 우리 지금 너무 전쟁이 쎘어 아 도혜민 우리 개인전으로 같이 가야 되나? 야 지금 우리 뭐 먹는 거 같지? 일단 호시가 아깐 수아 것도 가지고 있었고 어? 어? 수아 거 뺏었어? 어 뺏었어 수아가 하얀색이잖아 내가 수아한테 핑크 일단 돌아갔다 나 더 주면 안 돼? 어 주면 안 돼? 어떻게 뺏었어? 수아가 언제 때 호시 형인가? 오케이 터졌어 안 떨린 거 안 떨린 거 안 떨린 거 일단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럼 호시는 이거는 뭐야? 이거 내 거 호시 거 이거 노란색이 도겸이 거 이거 형 거 호시 형 부셔다 내 하얀색 거 오케이 오케이 형 다 있는 거네? 형 우리가 먼저 싸울 필요가 없잖아 좀 앉아 있을까 저기? 다들 잘 하고 있니? 우박사 우리를 한 번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너네 팀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박사님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야 야 야 야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이 박사님이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이제 꽂는 거잖아 원하는 게 뭔데? 그게 멤버가 있는 거야? 아니야 없어 그건 없는데 그게 딱 맘에 들면 꽂는 거야? 맘에 들면 꽂는 거지 내가 꽂고 싶으면 꽂는 거고 안 꽂고 싶으면 안 꽂는 거야 그럼 안 꽂으면 안 끝나는 거네? 안 끝나 아 이게 근데 진짜 어려워 뭔 웃기는 게 일단 어려운 거야 조슈안 진짜 어차피했어 걔가 뭔가 내려놨을 때 있지 아아 조슈안 골반이 미쳤어 내가 우리가 팀이면 그냥 하나로 몰아놓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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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없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편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래 너네? 나 이거 줄게 그럼 누구한테 우셔야 돼 대결해 둘이 내가? 영화의 거 진짜 웃겨주면 안 돼? 어 재밌게 해줘 아구요 나도 엄마 한번만 전해주줘 엄마 우셔야 엄마로 가 아빠로 가 너 엄마가 su 너 엄마가 140 두 셈 사랑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일단 너네도 최대한 안 웃어야 돼 있는 척 해야 돼? 안 웃고 있는 척 해야 돼 꼬시는 이제 절대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떠나보자. 그 터져? 이 터져!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복잡한 게 엠블럼도 엠블럼인데 이 박사, 박사님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까가.. 우박사, 우박사. 아 우박사, 우박사. 아 우박사는 몸통에 있어.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름이 들어가. 근데 너 고요레인저 하고 싶니? 너 하고 싶지 않아? 난 하고 싶은데. 내가 뒤에 연습만 없었다면은.. 아 연습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정말 밥 먹을 시간이.. 30분이 줄어든다는 게.. 밥이 중요하니 이 세계를 지키는 고요레인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앉아보라. 오케이. 그럼 사막이 가위바위보로 할까? 아니. 웃기기로? 너 자신 있어?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줘. 난 바로 가위바위보로 걸 거야. 알겠어. 퀘피카츠. 퀘피카츠. 퀘피카츠, 100만포인트. 퀘피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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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필살기를 여기서 쓰고 어떻게 해요? 아 형 피카츠 옷을 입으셨어야 했는데. 고맙다,은요. 와아악! 오 감독님 피카츠 너무 잘한다 걔네네 걸 일단 박아놓자 근데 어디다가 박는 거야? 아 저깄다 잠깐만! 잠깐만! 다른 팀 거를 넣어야 돼? 알지? 어? 어느 거는... 승관이네? 승관이네 그럼 생각보다 우리 팀... 우리 없어 이제 우린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조슈아 거 뺏으러 가고 싶은데? 가가구하자 응? 세 판 세 판? 응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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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갔다 형 이게 진짜 다 없어? 다 없어 아아 뺏었다 도겸이? 조슈아 형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돼 우린 이걸 완성시키면 돼 조슈아, 디케이, 원우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일로 와 준희 핑크색아 누구야? 뭘로 뺏었어? 가위바위보 잘했어 잘했어 영호야 왜? 웃기는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안 웃을 거 같으니까 그러면 어떡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래? 그래? 묵찌빠 아니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판? 3판 2승? 3판? 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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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이기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악! 가위바위보 악! 나 없었어 영호야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축하 이긴 거 같이 다니자 개인전이어서 이제 좀 너는 이제 어쨌든 없잖아 그러면 내가 너 팀이와를 이겨볼게 나 그거 구경하러 다닐게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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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아 왜? 한 번 대결해보자 뭐로? 가위바위보 되겠냐? 됐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악! 이거 누구 거야? 김인규 거야? 누구 거야? 내꺼 받아 승관아 어? 그거 끼워놓을까 그냥? 명호꺼? 어디에? 명호꺼 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왜 꽂는 데인가? 어디에? 당신은 왜 늘 이렇게 우리를 그냥 가만히 관전하고 계시는 거죠? 하하 다 너를 위한 길이야 어디지? 잘못했어 뭐가? 엠블럿 꽂는 곳 광장 아니야? 여기? 광장호 여기? 광장호 도도도도도도도 없는데 없는데 할 수 있잖아 아 없는 데 할 수 있어 마이 쥐방 마이 콜레스토 야 이거는 마이 쥐방 마이 콜레스토 아주 틀릴줘 나이스 나이스 이대로 가면 결판이 안 날 거 같으니까 새로운 룰을 추가한다 좋습니다 우 박사님이 새로운 룰을 추가하신답니다 전달해드릴게요 지금 시간부로 각 팀 3명 이상 모여있을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어? 어떤 패널티? 3명 이상 같은 팀이 모여있을 때 엠블럼 하나를 줘야 한다 줘야 한다 상대방에게 1대1 싸움 했을 시에는 종목을 서로 선택할 수 있다 등 터치를 한 사람이 제한하는 거다 근데 일단 지금 여기 3명 이상 있으니까 우리 그럼 패널티를... 아니 이제 얘기 됐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몇 판? 3판 2승 가위바위보? 한 판 가위바위보? 두 판 내놔 나 튀면 되잖아 그렇지 아 막 이렇게 하면 끌룩 안 돼 그러니까 공격하고 되면 좀 기다려 도망가는 시간을 줘야지 10초는 주자 10초 줘야겠다 어 10초 줘야지 고마워 8 7 내가 뛰려도 되잖아 5 4 뭐 뭐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진짜 내가 뛰면 되잖아 왜 왜 왜 왜 왜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원래 출격자는 곁반이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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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감독님들 하하하하 아니야 나 이쪽으로 갈래 반대로 가 반대로 가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아 아 민규야 들려? 민규 형 지금 민규 형 지금 도망가는 중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쟤 잡혔어 하하하하하하 딥이디비딥으로 하지 딥이디비딥이랑 딥이랑 딥이다 딥이딥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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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딥 딥 딥 딥 딥 딥 딥 섹 10短Cola 그러면은 잠깐만 뭘 뺏긴 거야? 방금 2개만 내가 가져오는 게 2개만 A씩 거야 저게 아니 아 진짜 A씩 가지고 뺏겼구나 민규 씨 맨 안 Johnny 한 번 하시죠 있어요? 있죠 진짜 있어요? 특별히 안은거인? 있어요? 없구나 다 혜 쟈 향 흐흐ài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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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건가 아휴 가현아는 3판 2승을 제한한다 세금을 드리겠어 에이 엠블럼 아주 엠블럼이 많네 어떤 게임 좋아하시나 웃기는 거 웃기는 거 그렇다면 고인 레인저답게 힙살기로 싸워보자고 그래 한 명이라도 웃음이 터지면 엠블럼 하나 주는 거다 웃으면 끝나는 거다 오케이 나이들 일노랑 세금을 드리겠어 고인 옐로우 블랙 타이거 바나나 슬라이스 바나나 블랙홀 파트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악 으악 연속기 하지만 바나나 슬라이스 뜨면 넌 미끄러졌어 으어 으어 바나나 파트 그림자 블랙 목틀기 으악 바나나 바꿔치기술 걘 내가 아니었어 분신이었지 바나나 슬라이스 으악 복근 이런 주먹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강철 주먹 블랙홀 주먹 블랙홀 주먹 블랙홀 아트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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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복걸이 있다며 너한테 복걸이 있다며 나한테 복걸이 있다며 뱃살 모든 걸 튕겨야 되지 어? 아니? 어? 어? 아니? 어? 이럴 수가 이렇게 해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은데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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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끝나? 너와의 싸움은 끝이 안 날 것 같다 좋은 승부였다 하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아 하아 혼자 있는 기간에 가야 되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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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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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어딨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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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어 내가 이렇게 건드렸어 내가 먼저 했어 가위바위보 이거 가위바위보잖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내가 먼저 했어 이제 결정하는 거야 운명의 제로게임 어 야 모여있으면 안 되잖아 세 명 모여있으면 안 되잖아 세 명 모여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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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럼 너도 하나 둘 셋이지 뭐 하하하하 하하하 빨리 니가 도망쳐 하하하하 제로게임 제로게임 누가 먼저? 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로 제로 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이씨 안 되지 아니 아니 아 싫어 넘겨 넘겨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봐봐 봐봐 나 나 나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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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억지고 이거 억지예요 너가 억지지 지금 이거 억지예요 가위바위보 갈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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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할게요 제로 제로 삼 날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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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복수해줘 복수해줘 옐로우 복수해 제로게임을 하지 오케이 이겨라 이겨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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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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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놔 나 제로의 신이야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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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넷 오케이 제로 제로 셋 제로 제로 둘 날쌉 폰발형 뚜뚠뚠뚠뚠뚠뚠 얘 못 땄어. 내가 공격해서 얜 딸 수가 없어. 아! 좋아! 공격한 사람만 딸 수 있어. 방어하는 거야. 방어하는 거야. 디비디비딥 오래 버트리는 사람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형을 공격을 하면, 내가 똑같은 걸 만들게 하면 어. 많이 같은 걸 하면 되는 거야. 자리에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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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만 지금 옆에서 세서 하나만 좀 지금 굉장히 이해하고 아니, 내 거 아니예요. 아니, 내 거 아니예요. 아니, 내 거 아니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끼리 게임 주려하네! 얘네가 왔잖아! 우박살렘! 우박살렘! 뭐라 했었잖아요, 그쵸? 우박살렘 인정했다, 하나 둘에 정책했어, 조국 1, 2, 3, 4, 5 이것도 10초 됐어 너네 모인 거 아, 완전 유치해, 완전 유치해 완전 유치해, 이게 뭐야? 우리 여기에서 너네 오자마자 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냥 놀이터에서 초딩들이 노는 거잖아 잠깐만, 진짜 앉아, 앉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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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누구 건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 명옥 거 야, 솔직히 말해, 팀전이 아니잖아 그렇지, 개인전이지 팀전이 아니라 팀전이 아니야 너한테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그치, 그치, 난 내, 그, 그치 완전히, 넌 중요한 게 필요한 거잖아 근데 내가 그냥 주는 건 또 그런 게 룰이 아니니까 그냥 게임을 해야지 프라이 패널이 여덟 개 여덟 개 정했다 프라이 패널이 여덟 개? 너 이름 뭐 할 거야? 이름 정해? 응, 서로 정해주자 야옹이다 난 야옹이다 비둘기다 비둘기다 오케이 야옹이다, 여덟 양옥이다 어 잘해 b thunder. bる 일곱 개 했어 다른 괜찮은 거야 우리? 서로 맞는 거냐 솔직히? 그냥 일단 좀 줘라 이름 바꿔? 이름 바꿔 약끼리쿠 약끼리쿠 숙기약끼 약끼리쿠 여덟? 약끼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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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기약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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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기약끼 아 괜찮네 약끼리쿠 여덟 약끼리 숙기약끼 즐거웠다 아 즐거웠어요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왜왜 너 있어? 아 박사님 박사님 너희들의 열정 보기 좋구나 박사님 아 좋아지세요 뜨거운 너희들의 열정 느껴진다 나 없어 난 너희들이 있는 건 모르는 거야 호시가 지금 순간에 가지고 있고 지금 저쪽 팀 애들 걸 이미 3개인가 갖다 놨어 그래서 그냥 발견하는 즉시 그냥 다 빨리 갖다 놓는 게 어? 와 아니 잠깐만 이걸 가져가는 게 뭐야? 가져갔어? 어 어떻게 하는 거지? 꽂았는데 뺏을 수 있는 건가? 다른 걸로 바꿔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아 그러네 잠깐만 지금 엠블럼 꽂혀 있는 거에서 그냥 가져간 사람 있어? 그냥 빼간 사람 있어? 거기다 꽂아놔야 돼 아 아까 호시가 새로 빼가던데 잘못 꽂았다고? 호시 형이 빼갔다고? 어? 네? 갖고 잤는데? 내 색깔밖에 없어 아 그래? 가지러 가야 돼?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호시 호시 여기 호시 있다 오바 호시 있다 오바 호시 있다? 호시야 너 여기 이거 꽂는 데로 잠깐 와볼래? 이거 지금 약간 룰이 좀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형 그리로 갈까? 어 호시야 이쪽으로 오면 돼? 오케이 알았다고 봐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서 뭐가 잘못됐어? 이거 엠블럼 박는 건 자기 색깔밖에 못 해 에? 그래서 호시가 모르고만 박았잖아 아 그렇게 되는 거야 호시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엠블럼 다 들고 있어도 네 색깔만 꽂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어 그래서 오늘 것만 꽂았는데 우리 다시 해 먹을까? 집합 집합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설명을 해주면 안 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맞추고 약간 12 걸면 돼요? 12? 12? 12 우리 12 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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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내 맘 색으로 물들일 거야 빨간색으로 물들일까? 말까? 우리는 코이 엠딩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괜찮아요 미치 마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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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2 14